자담 오일, 자담요왕, 은행,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모든 균과 충을 다 지어갈 수 있습니다. 요새 힘든 칼라병, 바이러스, 그 다음에 탄저, 이거 염려 없고요. 진디물 흰가로는 그야말로 너무 쉽습니다. 자담이 현재 구축하고 있는 무경원 다수확 재배 방식은요. 현재 관행을 완전 뛰어넘는 아주 새롭고, 그 다음에 또 유기농이기 때문에 더 진입하고요. 1차 수확하고, 지금 2차 수확하려고 본 건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던졌습니다. 여기는 무경원 3년차. 이것은 농약의 비용을 95% 이상 철학하고요. PDS에 완벽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효과 있다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립과학원의 특자학원과 3, 4년 저희가 공룡연구를 해서 고추와 토마토의 완벽한 방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받았고요. 논문으로서 현재 공개된 상태입니다.